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은 피를 맑게 하고 체온을 높여 만병을 다스린다는 생강의 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이시하라 유미, 번역은 성백히, 편행곳은 전나무숲입니다. 모든 질병과 몸의 이상 증상의 근원은 냉증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깨달은 저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에 대부분 생강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생강의 약효를 이용하는 간편한 생강요법을 개발했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최첨단의 기기들이 생활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증입니다. 오랜 임상 결과 대부분의 질병과 이상 증상은 이 냉증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냉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을 겪는지를 알려주고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생강요법, 즉 생강홍차, 생강스포, 생강목욕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도록 냉증과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레시피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차는 것처럼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몸의 일부의 고통이나 장애와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 간, 신장 등에 병이 걸리는 등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냉증의 원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의 보급으로 그리고 노출이 심한 패션도 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냉증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여야 합니다. 병원 진료를 수십 년 해오는 동안 사람들의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저자는 음식 중에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싸고 보관까지 쉬워 더욱 좋은 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강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면역력을 높인다. 열을 내린다.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가라앉힌다.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제거한다. 혈액을 맑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이고 위계양을 예방한다. 구역질을 억제한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을 한다.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우울증을 예방한다.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면역력 강화와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저지한다. 생강을 섭취했을 때는 이렇게 놀라운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도 생강의 온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포로 만들어 몸에 붙이면 통증이 억제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고 생강을 갈아 넣은 물에서 반신욕을 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배출됩니다. 이렇게 생강을 활용하면서 운동을 겸하면 어느새 냉증이 사라지고 두통을 비롯한 각종 증상들도 깨끗이 났습니다. 그럼 책석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레시피 1. 생강 홍차 냉증 제거 효과의 최고이고 진통작용과 이뇨작용까지 갖춘 생강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는 홍차 현대인에게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데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인 흑설탕 이 세 가지를 조합한 생강 홍차는 모든 질병과 증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만드는 법 1. 생강은 껍질째 잘 씻어서 간 다음 꺼주 등으로 짜서 즙을 낸다. 2. 찻잔 한 잔 분량의 홍차를 우려낸다. 3. 컵에 생강즙을 넣는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늘려나간다. 4. 흑설탕을 넣는다. 없으면 벌꿀로 대신해도 된다. 레시피 11. 생강벌꿀 절임 생강홍차, 진저에일, 도넛, 요구르트 등 생강을 통째로 벌꿀에 절여두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레시피다. 5. 요리나 음료 등에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다. 6. 생강과 벌꿀은 궁합이 좋은데 생강을 잘게 썰어 디저트에 넣거나 생강의 꿀을 홍차 같은 음료에 넣거나 혹은 요구르트 등에 뿌려 먹어도 맛있다. 7. 생강을 다 먹고 남은 꿀물은 뜨거운 물로 희석해서 진저 레몬에이드를 만든다. 만드는 법 1. 생강은 껍질째 잘 씻은 다음 벌꿀이 스미기 좋도록 몇 군데 칼집을 낸다. 레몬도 잘 씻어서 껍질째 슬라이스 한다. 2. 보존용기 등에 손질한 생강과 레몬, 생강즙, 레몬즙을 넣는다. 3. 생강이 잠길 정도로 벌꿀을 넣는다. 4. 냉암소에 3일 정도 둔다. 개봉한 뒤에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냉증 서양의학에는 냉체질이라는 진단명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이야말로 만병의 온상이라고 본다. 여러 가지 통증이나 결림의 원인이 되며 감기나 기관지염, 방광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당장은 눈에 띄는 이상이나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냉증의 원인이 되어 온갖 질병이 생길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성 중에는 특히 냉체질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름에도 손발이 차갑다거나 겨울이 되면 몸이 차가워져서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냉체질인 사람은 날마다 식사에 될 수 있는 한 생강을 함께 먹는 습관을 들여서 조금씩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냉체질을 개선하는 생강 건강법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제거하는 생강홍차나 생강탕을 하루 세 잔에서 여섯 잔씩 마시고 평소 식사 때도 되도록 생강을 넣어 먹는다. 소금이나 미소된장, 간장, 대구알이나 명란젓, 뿌리채소류, 검은색 계통의 음식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을 되도록 많이 먹는다. 생강을 넣은 파, 미소, 된장국을 마신다. 잘게 썬 파를 듬뿍 넣고 미소, 된장국을 끓여서 그릇에 담은 다음 생강을 조금 갈아 넣는다. 목욕을 할 때는 샤워로만 끝내지 말고 욕조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몸을 덮이는 습관을 들인다. 생강 목욕이나 굵은 소금 한 줌을 욕조에 넣고 하는 소금 목욕은 온열 효과가 뛰어나 대량의 발안을 촉진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취침 전에 생강 청주를 마신다. 생강 10g을 잘게 썰든가 갈아서 따뜻하게 데운 청주 1호 배에 넣는다. 취향에 따라 흑설탕이나 벌꿀을 더한다. 과음하지 않도록 정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변비 변비 해소법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 우유를 마신다. 생채소나 과일로 섬유질을 섭취한다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모두 몸을 차갑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물렁살에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손바닥으로 복부를 만졌을 때 차갑다면 이는 곧 대장이나 직장이 차가워져 있다는 증거다. 생강을 많이 섭취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대장과 직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이 변비 해소를 위한 지름길이다. 또 생강홍차나 생강탕을 마시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나 완화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먹고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변비를 해소하는 생강건강법 차가워진 대장이나 직장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홍차나 생강탕을 하루에 세 잔에서 여섯 잔씩 마시고 평소 식사할 때도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다. 식이섬유가 많은 우엉과 당근, 고구마, 팥 등을 많이 먹는다. 팥에는 대장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삶은 팥을 특히 추천한다. 삶는 과정이 번거롭다면 시판 제품을 이용해도 된다. 완화작용이 뛰어나며 대장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도 있는 건조, 푸른을 매일 몇 개씩 먹는다.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목욕으로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효과적이다. 욕조 안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크게 부풀리고 숨을 뱉으면서 집어넣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또 하복부에 손바닥을 대고 시계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는 방법도 좋다. 복근 운동을 습관화하면 장으로 가는 혈행도 좋아진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말을 모아서 똑바로 뻗은 다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하루에 30에서 50회 정도가 이상적이다. 저자인 이시아라 유미는 일본의 전 수상, 국회의원, 의사들의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지만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학, 자연의학을 폭넓게 연구하여 체온요법, 소식건강법, 생강요법, 사과당근주스요법과 같은 자연요법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 생강의 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생강 건강법을 실천해서 건강에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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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